안녕하세요. 임팽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제과의 본부장이잖아요. 이번에 월드투어를 하면서 파리에 방문을 해서 크로와상을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연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트렌드마크인 칼국물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팬서비스가 가득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무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강약이 살아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각각 개인마다 반전이 있는 그런 개인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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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